가요TV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가수 베스트 싱어 대상 진웨니님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싱어 대상에 빛나는 진웨니님의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연담 대립역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 그대는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여 하늘여 하늘이시여 우리 사랑 지켜주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에 풍 빠진 대립역에서 베스트 싱어 대상 진웨니님 비아는 2022 제5회 가요TV 가요대상에서 베스트 싱어 대상에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24시간 가요전문채널 가요TV 회장 안영일 네 축하드립니다 내 영혼을 빼앗아 사던 대립역에서 내 사랑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사람 그때는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마디마디 내 사랑이 저렴니다 하늘여 하늘여 하늘이시여 우리 사랑을 지켜주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에 풍 빠진 대립역에서 사랑에 풍 빠진 대립역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에 풍 빠진 대립역에서 사랑에 풍 빠진 대립역에서 사랑에 풍 빠진 대립역에서 사랑에 풍 빠진 대립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고 저 손 모아 기도 사랑을 지켜주고